함께 감사 찬양하시면서 작정 다니엘 체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네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나와지는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네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네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나와지네 주를 찬양해요 그 그 신이 우리 사랑하신 그 귀한 이름 우리 마음속에 늘 사랑하시네 주의 내 귀신 사랑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변화가 될 수 있네 아버지의 온전하시니 우리 모두 잃을 수 있네 성령님 감사 찬양하시네 우리 손을 잃지 않으시고 높은 뜻이네 성령님 그 신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변화가 될 수 있네 아버지의 온전하시니 우리 모두 잃을 수 있네 성령님 감사 찬양하시네 성령님 감사 찬양하시네 성령님 감사 찬양하시네 새 예루살렘 소망자 찬양하시네 새 예루살렘 소망자 찬양하시네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높은 뜻이네 성령님 그리신 사랑 강사해 주의 내 인생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loft은 뜻이네 우린 응답을 받을 수 있네 주께 드린 감사의 아버지의 기쁨되네 감사 찬송 영광 축해드려요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아버지께 우리 맘에 늘 감사로 찬양 드리네 우린 아버지의 찬양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우린 응답을 받을 수 있네 주께 드린 감사의 아버지의 기쁨되네 감사 찬송 영광 축해드려요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아버지께 우리 맘에 늘 감사로 찬양 드리네 우린 아버지의 찬양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아버지께 우리 맘에 늘 우리 맘에 늘 감사로 찬양 드리네 우리 아버지의 찬양 우리 아버지의 찬양 아버지 감사의요 아버지 감사의요 아버지 감사의요 아멘 수련회를 통해 펼치실 귀신 권능을 사모하시며 함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것든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것든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들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들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들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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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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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손님 이루시네 권능의 빛으로 세기를 하나로 이뤄가시네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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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권능 아버지 주신 꽃을 청주하시네 응답하시네 아버지의 말씀 보장하시네 아버지 주신 꽃을 아버지 주신 꽃을 성경의 것 가진다 성경의 것 가진다 하나님은 내 받은 자 꽃을 채워하는 자 성경의 것 가진다 하나님은 내 받은 자 꽃을 채워하자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세계를 향해 나가자 세계를 향해 나가자 목자와 함께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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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향해 목자와 함께 나가자 나가자 영원히 영원히 향해 성경의 것 가진다 성경의 것 가진다 하나님은 내 받은 자 하나님은 내 받은 자 하나님은 내 받은 자 독자의 권능 독자의 권능 채워간 자 우릴 만나여 우릴 만나여 우릴 만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성경으로 하나 되자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세계를 향해 세계를 향해 나가자 목자와 함께 목자와 함께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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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향해 목자와 함께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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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향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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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향해 목자와 함께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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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향해 주의 나라 위하여 영원히 주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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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회를 통해 쾌신 영광으로 함께해 주실 우리 아버지의 한 사랑을 기억하며 시간 함께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의 기다림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 있어 내 마음에 소망 있어 내 마음에 소망 있어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 있어 내 마음에 기다림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기 기다림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기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날이 마음의 그리니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내 기다림 내 소망도 결국엔 주여 하나요 내 소망도 결국엔 주여 하나요 내게 주신 주여 하나요 그리니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소망했어 내 마음에 소망했어 주여러 주여러 다시 배는 소원 주여 다시 보긴 소망 그날이 ham 금의 새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맘에 기다림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오 주님은 지금 그날을 선망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은 지금 그날이 나를 내 길이 오늘 내 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길지 않아요 내게 주신 주야 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된 사람 기다리는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해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길지 않아요 내게 주신 주야 한 그리움 내게 주신 주야 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게 주신 주야 한 그리움 내게 주신 주야 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작정 다니엘 체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제수 그리투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자라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편정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당하는 것과 죄를 사해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또 아버지가 옆에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 올리는데 오늘은 주일날 울립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와 강구를 기뻐 받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방해술을 물리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지혜를 맞이하여서 계엄 목사님 아버지 헌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10일조에 대해서 맺음을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계엄 목사님 설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멀드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망과 사랑으로 육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새로워지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그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떨렸던 감정을 들어봅니다 마음껏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의 서류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옵나니 내 아버지 기뻐하시면 되기도 하시고 내 사랑으로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기도와 강구가 응답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감동과 충만함으로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수급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해하반들한 덜어처나가들 일곱 길을 밀쳐주옵시길 원하옵나이다 덜어고 찬한 것들은 나사라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온수막에 덜어처나들아 나사라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강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응답이 열미로 축변을 열매로 온잘 열매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그녀와 감동을 주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며 아버님의 지혜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옵시길 원하옵나이다 정례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그대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으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옵시길 원하옵시길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대의 아름다운 기도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영광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들 응답받기를 원하며 아버님 성전, 이정, 형통케일 수 없어서 이런 지도 제목으로 21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응답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온 열매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대합니다 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말씀하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내 가운데 아버님의 최후를 딸 아버님의 손을 내서 작전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 취급을 해주셔서 행복과 즐겁게 하순받으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넣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취업시키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먹지 않게 했던 수련회 축복한 남 넘치는 수련회 응답과 축복한 남치는 수련회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취업시키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준비한 일꾼들에게 전한 지혜가 임하며 능력이 임하여서 마음껏 듣게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모든 분가별로 모든 삶을 감당할 때 능력 취소서 더 충만하게 참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며 은하심과 사랑하심에 충만한 아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도착시간 아버지의 충만한 기한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요 변화되는 시간 되기도 하 취업시키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말씀의 시간 아버지의 기한 아버지의 강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파하며 심정건수를 죄로 적이는 말씀이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을 입혀 지치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손하고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임하며 먹자의 꿈 등의 마음껏 마여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전문 아버지의 수련회의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수련회는 우리는 행복했나이다 혜자 표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복했나이다 치료받고 답받았습니다 수련회는 아버지의 명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을 넣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 캠프파이가 은혜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감당께 접수 기념하며 준비한 성격들 우리 아버지 축복하셔서 마음껏 마음껏 부으시고 또 부어주옵소서 하나는 끝없는 사랑으로 부으시고 부으셔서 죽게만 영광을 들리는 기한 아버지이며 일꾼들로 다하여 접수 기념하며 선한 제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접수하셔서 많은 산을 모이게 하여 접수 기념하며 기념하며 자랑 부서관을 갖도록 축복하여 접수 기념하며 기념하며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축제의 잔치에 모여서 아름답게 축복하며 영광 들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유일하고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키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수의 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그리는 잘 달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겸 현실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켜받고 복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아니면 세계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코로나 상관없게 하시고 어머니 그년도 다시는 이렇게 막 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파여주시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도 지키야 할 도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또 호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민의 영혼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아버지 오미크론 아버지님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러나 아버지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의 지키야 할 도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나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광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변경하신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님 코로나19로부터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옵나하며 호론이나 오미크론을 속한 모든 영혼들 지켜주시고 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하며 방독당국자들도 지켜주시고 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비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바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영광을 들으며 이 때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나하며 하느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나하며 아버지 모레부터 발 끝까지 성량이 충만한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며 의료제에서 이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아끼로 아버지 앞에 특성드는 형제가 있습니다 소다민 형제라고 미리 하프 이름이 너무 이뻤습니다 니라 연주를 하는데요 이 연주는 옛날에 다윗이 약신이 들렸을 때요 이 악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들으며 악기가 물러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지금 형제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저의 기도받고 응답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일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당일이 좋아하지만 저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뭡니까 원장님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서 원장님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믿음이 엄마 아빠 형에게 감동을 줘서 엄마 아빠 형도요 신민신양사를 하고 있는데 형이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나왔대요 그래서 함께 또 원장님을 위해서 특별히 연주를 들고 싶다고 연주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첫날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요즘에 최고로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함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박수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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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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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주님의 그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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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나로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그대 사랑 주님의 그대 사랑 주님의 그대 사랑 주님의 그대 사랑 사랑으로 펼쳐주시므로 특례가 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그 사랑에 늦고 달리감으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그녀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특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능력을 준 내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내가 저를 만날 때 뜨거운 나이다. 너무 뜨거운 나이다. 첫사랑의 충만함이 내게 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지여 기도의 능력을 하여 접수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저를 만날 때 뜨거운 나이다. 모든 것들을 끊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편화되기를 원하며 다 그녀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하느님은 내 맘에 계신 나이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처음 나를 부르신 부도 하나 아버지이시오. 내가 불같은 년단 밖에 반응을 보라보는 또 하나님이신 나이다. 나를 더 아름다운 자가 되며 생명을 들을 수 있는 기름자가 되기 위해서 불같은 년단을 통하여 청각진 나오게 하셨사오니 더 혼자란 자가 되기도 하시고 회복할 감사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청귀랑과 빛을 달려가되 끝까지도 암담며 응강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눈에 자라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나하고 또 뜨거운 깜짝이 달려가는 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아버지의 성령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능력을 지나서 능철을 보다 옵나이다. 한 번 만난 목자님이 너무 좋아서 어찌하면 내가 성귀될까 하며 어찌하면 내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랄까 달려갑니다. 이제 아버지 더 성귀를 나가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랄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그 말씀에는 모든 답이 있나이다. 더 성귀되기도 하시고 깨끗하고 질깍 나감으로 마음껏 영광을 돌려서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진리 안에서 온 자란 자가 되기도 하시고 믿음만의 승리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배 없는 사랑 안에서 내가 더욱 더 가보되어 성령 충만하므로 살게 하시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나를 만나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전에 감사해서 어찌하면 내가 봉화와 청성화 봉사일까 어떻게 하면 영을 이룰까 나갑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더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배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접수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나를 뜨겁게 만나시옵나이다. 너무나 뜨겁게 만나시옵소서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달려가며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며 나간 나이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세모를 까여 접수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저 사랑이 충만하므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더 많은 복자 같은 마음 아버지님여 이 만민을 이끌어가는 복자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면서 바라보지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로부터 최후 명절을 가시옵소서 더 온전한 자가 되기도와 접수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그 사랑을 믿고 달려가며 나의 껴증을 기도를 옵나이다. 능력되고 내가 되기도와 접수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나를 만나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내게 되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가 두어 깜찍하게 안되게 달려가며 빛감되게 당하기로 옵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한답게 일기로 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틀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목자의 말씀은 틀은 것이 아니었나이다. 더 진려가는데 온전한 자가 되기도와 하시고 내 맘에 불가치게 다지 못함을 용서할 수 없으기를 원하며 하늘로 보자는 죄를 불가했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내 맘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애쓴 이 아들이었나이다. 그러나 더 뜨거워 깜찍하게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님의 신인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사람으로 먹자가 사랑하므로 먹자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왔다. 그러나 아버지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다하숨다. 되기도 하시고 내가 더 큰 사랑 가운데 처짐으로 말미암아 영광도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선한 지혜가 이마하며 은혜가 이마하며 축복이 이마하여서 아름다운 새해를 삶으려고 달려가는 내 모습을 내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님 불같은 기도로 능력을 끌어내는 자가 되기도 하여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님 내가 목자를 쉽게 달려왔다. 한 날지라도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늘문을 얻으시고 위야들에게 오늘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접시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처짐 아버지에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내게 주니 나의 사랑을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내가 세상을 구게 하고 성략이 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 내가 아버지님 얼마나 책임 받고 뽑았는지요. 아버지님 남은 시간도 책임 받고 뽑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님요. 내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의 때를 맘에 구원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나가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더욱더 영광을 드리며 믿음의 죄에 온적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하 주시기 원하며 하늘로부터 능력과 제 임하여서 아버지님 모든 분야 속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아버지님 내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성력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믿음은 바른 것에 세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했나이다. 믿음으로 달려간 나의 발걸음이 은혜가 되고 능력되고 소망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암답게 달려가는 모든 것에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하여 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그름으로 연기를 뚫게 하신 바 되게도 하시어서 연기를 뚫어 우러붙은 대로는 세민을 받게 주옵소기 원하며 그 단계를 통과하여서 암답게 충만하게 또 모든 것에 형태가 놀라운 축복과 은청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지여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내 아버지가 사랑은 아버지님 말할 수 없이 놀라쿠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나이다.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축복하셨나이다. 먹자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한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내가 영혼을 지켜서 생명으로 달려왔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달께 달라고 또 나간 날 지라도 더 아버지 그 단계 단계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나이다. 용사여 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며 더 불같이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내 아버지 용사여 주옵소기 원하며 기도를 옵며 이제는 자사랑의 충만함을 찾게 하시여서 남은 때를 더 아름답게 영혼을 사랑하며 이룰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니 원하나 기도를 옵며 진리로 진리로 나를 채워 온몸을 충만하게 능력과 은혜 사랑으로 부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니 원하나 기도를 옵나이다. 나를 만나신 나보다 감사를 드리며 내게 원해신 나보다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내게 원해가 없다면 어찌 살 수가 있으며 내가 목적이 없으면 어찌 살 수가 있겠나이다. 목적이 계시게 은혜에 있어서 살 수가 있었나이다. 이제는 아부답녀 최선의 충만함이 온전히 말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시고 두껍게 감사하게 아름답게 아부답녀 성과를 이룰 수 있나이다. 아부답녀 성계를 이룰 수가 있나이다. 불꽃던 성격이기 때문에 더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채워지고 아부답녀 모든 걸 아부답녀 맡겨드리게 하소서 찬란한의 군의 문제도 모든 걸 아부답녀 다 맡겨드릴 때 우리부터 생과 생의 의미여 영혼들 더 맡겨드릴 때 우리부터 제명짜로 올 것이오며 다꾸네 능력으로 청맥게 역사에 접수기 너나 기도하려옵나이다. 나를 만나신 아버지 뇌겐에 베풀어진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그 사랑 힘들고 달리고 없나니 기억적이 깨달은 것마다 밝은 아버지 빛 가운데 나그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통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시고 영혼들아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시기 너나 기도하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일축복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사오니 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한로부터 지혜가 임하며 아름다운 딸이 되기도 하셔서 선하고 지혜로운 딸이 되겠며 아버님의 앞을 같은 기도가 강구가 하늘 보호자로 움직이며 그래서 모든 삶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생과 생능력을 허락하여 접수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름답게 달려가시는 복도의 아름다운 영혼들로 축복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시기 은혜가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시기 은혜가 우리 하나님 미움이 있습니까 풍렴이 있습니까 속의 질투가 있습니까 다 복귀하여 승받이 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시기 은혜가 기도하여 아버지 첫사랑의 충만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는요 지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주고 계시옵나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하지 없으시기 은혜가 기도하여 우리 안에 불병이 있습니까 운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함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벗겨왔은 바 되기도 하시어서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미임할 수 있도록 다주 없으시기 은혜가 기도하여 감정을 벗기하여 주 없으시기 은혜가 기도하여 선함을 벗겨야 주 없으시기 은혜가 기도하여 불평가 벗겨야 주 없으시기 은혜가 기도하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단달 지래도 아버지는 영적 믿음으로 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는 불평이 있기 때문이온 원망이 있기 때문이온 아버지의 원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버지하며 믿습니다 고백했단다며 본명하게 없는 아버지를 믿어드리게 하슴받으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내 아버지하며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한 육신의 상가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 없으시기 은혜가 기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승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 기도하여 이르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하며 아버지는 내 상가를 통한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영광도를 기하시고 빛 가운데에 달려가므로 마음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한가의 아버지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셔서 특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 기도하여 내 아버지의 감사를 드렸나 기호적 기도하며 영광도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 기도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도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들여지게 적응도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 기도하며 하늘몬인 어새가 축복하여 지옵소기 원하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 불평과 어마한 욕심의 생각들 아버지 바하받게 접수기 원하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뺨다 받기 전에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의 사이에 무지 있는 학교 치며 하느님과 사이에 죄의 탐을 헐어버리게 하십니다 대게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을 대게 하시고 어둠인 아버지 제의를 피를 가져 쌓아 버리는 간절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청년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로부터 은하 능력을 쉬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두시고 우리 하나님 토름을 뽑아버리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사 하신 아이다 아무리 내가 정보수 있단 날 지라도 그 자부 뜻이 아니란 단다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부 뜻이란 다며 아버지 저 우리 모두가 되기도 와 접수기 넘어 낙 기도 없나 이다 내 달려가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정리의 능력을 온전히 하자 접수기 넘어 기도 옵나 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먹든지 맛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아버지 경감 드리며 살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되며 아버지 기쁘게 드리며 아버지가 순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업수기 넘어 기도 옵나 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거룩해 주시기 드리며 우리 아버지 원수기 한단 입술을 되기도 주시기 넘어 기도 옵나 나이다 먹으나 맛있는 아버지 경감 드리며 원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평화 앞에 감사하며 저 마음 중심으로 거룩한 자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기 넘어 기도 옵나 나이다 내게 흘겨나 고 마음이 차단 내서 버리지 않냐 하면 온전히 아름다 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맞추지 아니하니 화가 난 거 아버지 그만큼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늘 구하고 있음을 교차하게 도와주 없으 기도 옵나 기도 옵나 나이다 상대를 무지 하고 내가 그보다 높다고 우연 탓 상가 때문에 혈기를 내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가 세계질 두명 짜증들 제약된 모든 것을 발견해 복구해 주 없으 기도 옵나 하며 아버지 저를 사랑하며 즐거 하는 저의 모두가 되며 아름다운 자기들은 모두가 되기도 와 주 없으 기도 옵나 이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흘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받으면 나도 모르는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게 하며 받아리며 세상 속의 것들을 차단하고 아버지 아버지 속한 것들을 즐거 하며 마음을 가져야 아름다운 영혼의 사물을 삼아하며 영광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한편의 말씀에 무장하여 통과 수였도록 도와주 없으게 원하 기도 하며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게 원하 기도 옵나 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판단을 안 나는 모든 사람이 대하여 진리와 기뻐하는가 남보다 내가 잘다는 것을 아무래도 즐거워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하나 점검해보며 통영의 역사서에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원하 기도를 엽나 이다 내 아버지 마민의 영혼들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거래가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아버지를 사랑하므로 통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원하 기도를 엽나 나의 모든 것 대신 아버지 내 힘을 할 수가 엽나 그므로 성례의 불세를 받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원하 기뻐하는 자녀들을 대며 은하와 사랑을 충만하여 영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원하 기도를 엽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깨우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알지 못한 것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하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사 성례하고 또 성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원하 기도 엽나 겨우 영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원하 기도 엽나 겨우 콜록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원하 기도 엽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감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영감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편화되기를 하네 오늘도 강구 기도 엽나 영감를 아버지 죄를 바라보게 합당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원하 기도 엽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 때 이름으로 그 다음 나이다 나이제끼는 죄를 씻기는 찬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섬태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나를 흘리게 하기도 귀하도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태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진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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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피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더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예수의 흘림 날리게 나 피해 하옵이 피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하 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 이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예수의 흘림 날 피해 하옵이 피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흘림 날리게 하옵이 피해 하옵이 피하도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령의 역사 앞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예수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주의 구원 모두에게 전할 수 있네 전할 수 있네 하필리 예수의 성령의 역사 함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으로 응답 받을 수 우리 우리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우리 응답 받을 수 있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 모두 외치자 내 세상 성결의 보기로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불받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세상을 늘릴 수 있도록 천국 소망 가득해 천국 소망 가득하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주의 그 신원을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보기로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찬양을 신 다음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보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다 새롭게 변화받으니 흩어진 초대교의 성도를 강대히 보금전했네 신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라서 복을 전하자 불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바보자를 이 시간나인들에게 이 시간나인들에게 이 시간나인들에게 신장할까 그날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이 세상 어둠에 찾으며 이 세상 어둠에 찾으며 이 믿음 변치 않으리며 성령의 차이 성령의 차이 해외의 새 힘을 주는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를 그 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이 마셔서 우리 마음을 위해 호감 쌓소서 한 장만 더 후소자같은 말며 한 장만 더 제가 있는 분양들에게도 성령의 불세를 줘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가 불같은 성령이 마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산 주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가 불같은 성령이 마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산 주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의 주가 성령의 주가 성령의 주가 성령의 주가 성령의 주가 성령을 성령의 압릉으로 성령의 불산을 으깨야 추억수기누나 기도를 염라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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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을 보다야 추억수기누나 기도를 염라다 기도 불이 하늘보자로 임존하는 기도가 되기도 봐 추억수기누 하나 기도를 염라다 아버지 새 기도 흘렀던 성령의 충만을 막아야 추억수기누나 기도를 염라다 손을 댄즈 성령의 불산을 마개아 승마되기도 봐 추억수기누나 기도를 염라다 기도하지 못한 년들 기도할 수 있다라 더우세가 성령 충만하시 못한 년들 성령천만격사 세며 아버지 곰대기 목차이 곰대기 막고 이마에 하소 성냥이 또 성냥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기도하며 은하 능력이 충만하여서 영간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기도하며 은하가 기도하며 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레이웨 스마이 가라바이 겐다라바이 겐다라바이 겐다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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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다라마 오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바이 겐다라마 흘러보려 욱사야 성냥천만격사 세며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물을 넣으시고 죽병의 문을 못 끓여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은혜의 장비를 부으시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영혼들 말씀대로 살리게 하체가 수통에 충만을 임하여서 영광 영광을 돌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만이 가라 바이게인데로만 지여검살려드린 나이다 저에게 세인과 세능력으로 갈지옵시기 원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성령 충만을 받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저도 첫사랑이 충만을 받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영원들에게 아버지의 성령 충만을 받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그 성과 사랑이 넘치고 넘치게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아멘 7월달을 의사 집회에 있는 아멘 아멘 서류를 대체하고 아멘 날마다 올리는 이 기도가 불가득이다가 되어있어 하늘문 일러서 공담을 울려해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원들이 될 수 있더라도 제가 첫사랑이 망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더라도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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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루 세세 나르카 마이카 아르 가르바라바라 바이게르바라바라 바이게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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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스마 오 마이가르바라 바이게인데라 바이게르바라 지여스마 이르바라 바이게인데라 이 세일 나르 고마이게인데라 바이게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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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게르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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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자 성대 성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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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성령의 불러 불러 성령의 불러 아버 아버지 아버지여 이 한테 강구하기를 응답해 주사이다 아버 아버지여 이 한테 강구하기를 응답하사이다 주여 역사에 주사이다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사이다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사이다 원수마기사의 오르마 여야 가물러 가라 시어리와라 성령의 감동감은 충만하골이거나 내가 물을 하여 주길 원하거나 아버지여 천으로 대답하기를 응답하사이다 축복하사이다 원하는 거 응답하사이다 축복하사이다 빛을 마라 해당되고 심은 대로 눈덩대로 넘치게 하오소서 아버지 마음을 손으로 이루어주시고 성령의 응답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 믿음은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응답받지 못할 믿음은 응답받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정가 등등이 복업을 내며 모두 빛바가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바가 물러가라 빛바가 물러가라 성령의 감동نا 가족 Sax candidates estas 공네들하 engineering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가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물해 보내 Result다 성령의 custom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olf 영회 beast 하나님 성령의 성령 종 하나님 성령의 성령의 Bhag 하나님 졸 foram 트 하나님 모든 학생 질병 균들라 불러가라 성립이 불러 불러 해갖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바라 깨끗한 말 받으라 아버지 역사의 불사이다 역사의 불사이다 아버지 하나는 가난도 불러가라 구욕해 축복의 불사이다 아버지 가난도 불러가 구욕해 형통하게 축복의 불사이다 모든 분퇴가 불러가라 얽히고 설킨 모든 분퇴들이 다 불러지고 형통한 진이라 형통한 진이라 형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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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가정들이 보고많으라 오죽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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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밥도 불러가라 그간의 결과를 풀려 다 불러갈 진이라 피처에 마라 하바벌이여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기하시고 구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하시고 머리대기 축복하시며 성립이 형통은 축복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흉담봐 소소호 흉담봐 소소龐 listened 훈镰은 동천하라 하였 purposely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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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omen 성립이 형 acompañ двchmal 성립이 형통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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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영원합니다. 이 마음의 영원들을 아버지의 선사랑에 충만함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등량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영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넷세 카르코 마이카 아멘 할렐루야 넷스마이 가라 바이켄 데로마이 스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넷스마이 가라 바이켄 데로마이 그 스마 세스는 나를 고마이카 할렐루야 넷세라 가르 바다 바이게르 밴드 루 세스는 나를 고마이 카르 바르 바이게르 밴드 바다 바이게르 밴드 바다 제이요스마이 아맨 아멘 할렐루야 넷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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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눌루 가르 바다 바이게르 밴드 바rà 바이게르 밴드 바다 아버지 감사를 드리네 나이다. 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성냥은 또 성냥자가 되기도 하시고 환팔기 귀하고 충격한 나부대의 사랑으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넌 하나 기다려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지오스만 아들 나르 꼬마이카 가르바라 마이키르빈더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르바라 마이키르빈더바라 블루블루블루 역사에 주옵소기 넌 하나 기다려옵나이다 내가 정말 성령 정말하며 날마다 날마다 성냥의 도심으로 천하가 아름답게 살게 하여 접수기 넌 하며 불같은 기도의 능력 하라카시아스 하늘 보자름 전의 기도가 되며 은혜가 능력을 충만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넌 하나 기다려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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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랄랄라 셀라 아르랄랄라 가르바라바 그르밴더바라바 블루블루 사지없으 기념하기들 욕나이다 혼자 기도하기도 불이 임하게 하신다 되기도와 접시기념하기들 욕나이다 내 아버지 불리가뜬리가 되기도와 접시기념하기들 욕나이다 정래한 충만함으로 헐로부터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넘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접시기념하기들 욕나이다 제 이름으로 승리하며 암단 열매로 전운전 burgers 영광적으로는 자해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저녁에 맺혀 영광 드리는 저희 모두가 자기도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그 채름별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내며 우리가 무엇이간데이 마지막 때 이처럼 놀란 사랑은 저희로 축복을 억수하셨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요 폭포사가 전해를 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린 나이다 마지막 때 성기를 보며 아버지 이루기 위해서 폭포사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 다 되기도 하시고 불같은 기도를 도와주셔서 작은 보행을 벗어버리며 성기들도 남다른 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야 감사를 드린 나이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므로 빛 가운데 많은 영원들을 부수한 영원들을 세상까지 된다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홀로 영광받으시고 마민이 마민다 마민들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민들로 성령 충만한 만민들로 첫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살아온 공간에서 아름다운 영예의 사람으로 부족됨에 앞둘 책임파고 부부하게 해 주었으니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오늘도 곳곳마다 아버님 내가 성령의 불사리로 가해 주었으니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모든 직일마다 불사리로 가시고 모든 지성자마다 아버님 집에서 기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사리로 가해 주었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님 기도의 능력으로 가슴 다 되기도 하시고 내가 부부하지 못한 제천각선을 부부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내가 버리지 못한 욕심을 담치는 아버지하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여 주었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그러므로 아버지하며 모든 마트격등을 들으셔서 무릎부터 발까지 한 걸음으로 가여 주었으니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스마이 가로바이킨데라만 지어리스마이 가로바이킨데라만 할렐루야 스마이 가로바이킨데라마의 스마이 오 할렐루야 스마이 가로바이킨데라마의 스마이 오 렛에 세르네 세라 가루고루 고마이갓 오 렛에 세나들로 가로바로바이키르 빈도은 세라라라야라 세라라라라바바바바바바바 나들나들로루 세라라라야라 젤라라라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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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밀라 행운 세라라라라바바바바바바밤 세라라라라라 아멘 arms Case 영빈 remembe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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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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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시고 영혼도를 함께하므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이루어지는 축복 가능한 가운데 함께하시며 감사를 드렸나이다 정렬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님의 삶을 맺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그 건넹의 친구들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아름다운 아버지의 곤육으로 나타내시므로 말미암아 먹재를 통하여 최창자의 권능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먹자의 권능으로 일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영예사람들이 되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나이다 네 아버지님여 그런 즈 아무나 지금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며 먹자의 권능으로 일처럼 변화되게 하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먹자님의 최창자의 권능에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 무료사를 100%로 임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한 사랑으로 충만하므로 편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뜨거 깜짝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할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다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먹자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참고해 봤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먹자 없으면 안 됩니다 먹자님이 계셔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그 권능을 보고 날마다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권능을 아버지님 체험하며 당했는지를 생각했나이다 그러나 먹자님이 계시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오며 이제는 먹자의 권능을 맘에 삼아하며 그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을 불러 아버지의 창고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생명을 다하여 압납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많은 영혼을 바른 길로 오는 길로 인다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둘어 도와주옵소기 나와나 기도하려 합니다 별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껏 마주마 때의 섭리를 온전히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수한 영혼을 밝은 빛 가운데 원을 가운데 인다하므로 성령의 놀라운 권능 안에서 무수한 영혼을 아름다운 창고로 인다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님의 체력과 공답을 뿐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할래여서 편안이 되는 한다는 영혼을 되었나이다 아버지 목자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털어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못한 자들을 봅니다 목자님은 아니겠으면 안됩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놀라운 권능 안에서 열매를 수렁주렁 맺기를 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암단 열매를 온전히 열매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함으로 달려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목자가 있고 없는 걸 통하여 우리는 더 편화되어 성결되며 깨끗하고 정결한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겨우서가 깨달은 것마다 피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히 열매로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상무의 말을 밝혀 편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의 말을 밝혀 목자를 삼아고 삼아하는 영혼들이었나 어서 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본의 사례가 발휘하여서 그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제창자의 권능 100%로 아버지의 섬례와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무수한 영혼들을 밝은 길로, 오른길로, 종합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천국을 새 삶을 인도하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는 청명의 목자의 귀한 말씀이 되기도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그 말씀은 퍼져나가고 사오니 삼아나 땅까지 그 말씀에 퍼져나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버님, 그 목사님을 통해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쳐주셔서 전세계에 지며 노세권을 내치는 복대고 복대한 결혼아버대 우리 목사님으로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전세계의 아버님, 뜨거운 영혼들 아버님 목자님의 숨을 통해 편화되며 생물을 얻은 영혼들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므로 세계가 복음화되며 세계가 아름다운 군의 방주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아버님도 왕수 때에는 여덟밖에 군받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아버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안타까워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씻으며 그들 영혼을 군하게 하시기로 원하시나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 만민의 영혼들에게 폭포사같이 우리를 비풀어주고 계시니 복자의 사랑 하나에서 우리는 더 변화되고 아름다운 영혼들에 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가시 있는 자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냥이 강구하시므로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을 겨져보게 하시기를 원하기를 원하며 성냥이 충만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나를 밝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그대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다해 하시기 원하기를 원하기를 원하며 별과 같은 성냥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놀라운 권능도 지금도 손수건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아버님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창자의 권능을 100%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승인원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권서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통하여 찔러 쪼개 하슴바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싶어 한듯이 오늘의 표치에 지으며 그 사랑은 내가 충만하여 달라고 또 달라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영혼들로 축복의 영혼들로 더욱 성질을 아름다운 영혼들로 다해 주옵식에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때 아버지하며 아버지가 승리하는 사랑으로 영광도를 기하시고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성냥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이고 빛 가운데 은행까지 달려가므로 많은 영혼들이 푸른 지장에 실망하는 물가음대로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같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먹자님의 책자가 병원들에게 아버지가 살받게 먹고 같이 밝혀져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새하자하게 승리를 빼버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철흥자로 맺게 승받게 도와주시고 아버님 나의 의아토를 깨뜨려 버리고 아버님 나의 나던 것을 깨뜨려 버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당해져면 오직 한 명만하고 사셨나이다 아버지가 기쁘게 해드리고만 살아셨나이다 내가 어떤 걸 먹을까 어떤 걸 입을까 어떤 걸 가질까가 아니라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며 영혼들 푸른 지장에 실망하는 물가음대로 인도할까 하며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 많이 세울 사람으로 인도할까 하며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님 나의 그 말씀이 전세계 영혼들의 변화되기도 하고 주옵소기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 아버님 또는 아버지 월드바인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가며 일처럼 창대하게 나아가며 아버님 또 아버님 책자가 전세계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로 지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님 복권마다 손을 삼아하고 아버님 아버님을 닮기를 원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 영혼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목적의 말씀으로 펼쳐지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제창인 조회의 콧농이 마음껏 부수고 부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피가운데 원하기를 달려가므로 성령 충만하게 달려가므로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가 초동적으로 맺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는 원하며 피가운 은혜 가운데 영감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할렐루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적님 아버지의 콧농에서 영광이 부하로 나오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옵소기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제창자의 권능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파는 길로 오는 길로 윈담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는 원하며 제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영광을 들으며 맘답게 이루어지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성히 역미로 계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들을 잘 세고 목적의 콧농 안에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된 복음이 선포되며 귀한 말씀으로 영혼들이 변화되며 맘답게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우리 목적님 동화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제 이름으로 침 앞에 아버지님 우리 침을 참아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에 사랑한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껏 덕게 아버지의 섬례를 다 이루어드리며 아버지의 섬례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님의 오척과 영혼들을 위하여 제가 제 공기를 채우고 있사오니 복잡이 공기가 평포료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며 소망과 사랑을 한단 열매로 초롱절메일자 아버지의 섬례와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는 원하기를 염라이다 참상바로 그들을 가며 의뢰 가운데 달려가는 당의장님 아버지님 천명의 영혼을 군화할 수 있단다며 애쳤던 당의장님 이제는 아버지 무슨 상징을 군화하여서 30배, 100배의 열매가 몇 개야 초급식에는 원하기를 기다려하며 아버지님 한낮의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성기를 보금해 열매가 되며 우리의 짐을 증가하기에 조금 더 부족되며 꼭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를 증가하기에 조금 더 부족되며 우리의 목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이전에는 아버지님의 당장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잘 맞게 먹고 갈지 기호적이 깨달아지고 아버지님 그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기를 염라이다 벌같은 성례의 역사로 하느님의 성과 사랑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기를 염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므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말씀하시며 꿈과 비전을 시켰습니다 남을 향하는 꿈과 비전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며 아버지님의 성례를 다 이루어드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쉽습니다 하란 걸 하면 되고 벌어넣을 버리며 지켜란 걸 지켜라 하며 하지 말라고 하지 말으면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님 오전이나 오늘나 아버지님의 편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추억 같은 말씀을 선포하려면 남 목자님 그 말씀을 통하고 있는 생명과 능적으로 편화되며 전 세계의 온제를 군하는 안된 성례를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목자의 새창작에 관한 후 안성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 기도하며 나이다 그 놀라운 내껀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민 찬양 240장 찬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의 간증을 보시는 곡 또 대행님을 내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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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을 살리시 구원의 성지 이곳이 건물에 사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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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을 살리시 구원의 성지 이곳이 건물에 사여 그치 없는 건 안 없는 건 진리로 변화시키는 남을 사인 아버지 건물 아버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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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를 살리시 남미를 구원하시 남미를 구원하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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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여 중국 일교구 김경옥 성도님이십니다 경구 경공교 사고로 여러분들 보신 한 번 보신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억지하기 없는가 놀라운 그 사람이 얼마나 큰가 보시고요 모니터를 이쪽으로 하나 주셨으면 여기도 하나 더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는 안 보이시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한 번 더 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타교에서 신앙생활 했었고요 지시엔 방송을 통해서 만민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그냥 수련에만 참가했었던 그냥 그 정도 신앙을 했었고요 그날이 조금 비가 왔었는데 기계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제 바지가랭이가 감겨 들어가면서 제가 온몸에 전신이 그 기계밀에서 다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기절했어요 그리고 이게 칼날이 제 오른쪽 다리를 관통을 하고 지나갔고 제가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제가 정신을 깨고 보니까 잘 살려서 병원에 갔었는데 아마 이거 치료해도 불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언전한 생활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신적인 압박과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다리를 굽히지 못할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막 이런 연단을 받고 계실 때 저희 목자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저는 목자님을 1대1로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목자님께서 오셔서 개심하는 기도처에서 나오셔서 저한테 강렬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는데도 너무 생생해가지고 막 오열을 했었어요 베랑 끝에 있는 나를 잡아주신 목자님이 너무 감사했고 나 같은 것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살려주시는구나 비행기만 앉을 수 있는 자세라도 다리를 굽힐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비행기 앉을 수 있게 됐어요 만민학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달리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달렸어요 내가 안 넘어지네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네 이제는 호의증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다 치료받았어요 사랑하는 목자님 베랑 끝에 있는 저를 손잡아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룹 목자님, 그룹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죠 그를 만나서 감사하고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는 볼 것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올리신 다음에 대인미를 통하여 마음껏 말씀의 군세와 또 이런 놀라운 채청자의 권능을 마음껏 이루어서 더욱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룹의 목사하신 아버지 주님 훈련 Neo 살아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같은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백멸 통하여 이 권능을 나타내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대창대 권능을 역사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역사하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같은 기회한 시간들 사람도 온수막이도 어떤 속살을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 안에서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제 마음껏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며 아버지의 삶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말씀의 권세를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심는 것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앞다를 발견할 수 있는 없는 날성검이 되기도 하시고 성령의 김자기도 하시고 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밝게 잦은 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로로 빛으로 진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아버지 내가 들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목적의 권능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말씀이 피로되고 날성검이 되어서 심는 것을 안에서 찔러 쪼개고 성결 아름다운 열매로운 열매로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며 단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에 아버지를 사랑하며 목적을 사랑하게 하는 기도는니 영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며 아버지의 성리를 혼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체리받은 이스라 백성의 강계를 지나고 홍일을 건너갈 때 여기서 함께 홍일을 건너십니다 이제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되어서 홍일을 건너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시고 아멘과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홍해가 갈라져 아버님의 건물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며 아버님의 마른 땅까지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안단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 목자에게 순정하듯 이제는 아버님의 절읍이 세대가 되어 아버님한테 행매에 순정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아버님의 영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한감이라 말씀하시며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오니 아버님의 호르생이 있던 날질라도 아버님을 의지하여 놀라지 않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칠적을 쫓아내며 아멘는 아버님의 하나의 땅을 청복하기에 적금 더 부족되며 없는 놀라운 정복의 역사 사건이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맘의 영혼들의 아버님의 택류와 함께 아버님의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택류와 함께 여러분의 손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정교의 말씀대로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로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옵나이다 손을 높이던 적 아버님의 우리의 하다를 멈추게 하시오니 요사같이 전쟁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풀류 같은 기도가 강구가 하늘 보자를 움직여 승리하기도 하시고 성결나가 달려가는 영혼들을 성결케 하는 질의 말씀으로 더 큰 능력과 은하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하늘부터 제 명찰을 하시고 능력을 다하시어서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재반사를 이룰 때 사람의 힘으로 능믄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능력은 이렇게 성여의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영광경경을 받으시고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기뻐감사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선열매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가 흔닫기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기도를 염나이다. 할루에 감사함이 우리 제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수와 군대 찬양을 내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세례를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의 준비하시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례를 위해서 그대하시고 준비의원들을 위해서 그대하시며 모두가 응답받으며 축복받는 아름다움. 정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했고 체례받고 응답받았고 아버지를 만났고 천대가 되고 부흥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 집사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중국에서 당견만 뵈며 체례받겠다는 이름이 좀 뭐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 제대로 의자에 앉기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현일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태행님 2019년 교통상황 후유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선거를 받았던 그 영혼이 태행님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과 체례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어떤 원순하기도 역사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는 결혼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임화영 자망 속에 이제 2022년 투연회가 준비됩니다. 강사님을 통하여서 마음껏 캠프파일을 통하여서 마음껏 행복하고 즐거운 모두가 되게 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입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최고예요. 목자의 복음이 최고예요. 우리가 나간 이 복음이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의 나팔 소름나 울려 퍼질 땐 백성빈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성벽이 무너져 할렐루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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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처럼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간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간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세계를 향해 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한 자가 우리의 나팔 소름나 울려 퍼질 땐 백성빈이 외치고 백성빈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Lord jetzt 우리의 나팔 소름나 울려 퍼질 땐 그대처럼 우리에게stedes их 향해 간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수와 군대처럼 Kafhhhh 여수와 군대처럼 능단과 축복이 마시고 영감한 자원에게 하소서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제물의 땀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님은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님 8월 1일부터 있은 아버지님 선언을 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힘과 능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과 재활 명찰하러 갈 수 없이 기도하며 준비해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므로 승리하기에 조금 더 부족되며 앞대로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재활 명찰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지가 선언을 기뻐한다 하다 위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오니 모든 아버지님의 준비하는 내 의원들 아버지님의 일꾼들 한반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지님 모든 분과 별로 상무의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지님의 적음도 아버지님의 미비된 분야가 없게 하여 저 없으옵소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많은 영국들이 아버지님의 모든 영국을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코로나와 상관없게 하숨다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과 상관없게 하숨다 하기도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아버지님의 귀한 시간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마음껏 마음껏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여 어떤 질병을 할지라도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시옵소기를 원하옵소기 원하옵소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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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기를 원하옵소기 원하옵소기 기쁨까지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간 시간 아버님의 축복과 뇌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게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먹자의 꿈들을 덮어주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님의 능력과 아버님의 아버님의 권세를 다 승받으시기 원하여 기도하시고 아버님께서 살아가신 아버님의 제 사랑으로 마음껏 부으시고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필살을 부으시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놀라운 재창자의 꿈들을 부으시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아멘 알렐루야 오 제리스마이 카라바이 캠다로 모이겠으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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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사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말씀의 권세를 다해 주옵시고 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나이다 공창을 들을 때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이 있는 악단을 빼내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해경이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해경이 막이 하슴받으시기 원하여 기도하시고 은사집회에 불이 막이 하슴받으시기 원하여 기도하여 기도하며 많은 영국들을 체로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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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여 사랑을 충만케 하자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강사님에게 능력과 사랑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아버님께서 위로 드릴 수 있는 아버님의 강사님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힘주시고 능력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캠프파이 때 아버님의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세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되기도 하시고 천국을 번듯 만드는 듯에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첫사랑 온전히 다 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님의 찬양의 가사에 우리 마음을 틀고 아버님의 내리를 심어서 아버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하늘 문을 넣으시고 아버님의 축복에 가름다운 시간 되기도 하시고 천사양의 아버님의 찬양과 아버님의 우리 아버님의 우리 아버님의 사랑에 충만하며 영광 돌리며 천사들이 하다 바하는 아름다운 캠프파이가 되기도 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님의 행복한 시간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저 안에서 수호가 헛되지 않냐 안전하리라고 말씀했나이다 모든 아버님의 일꾼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반주팀에도 은혜의 감동으로만 충만하게 복사해 주옵시기 원하며 한마음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모든 아버님의 영혼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감사를 드린 나이다 내가 폭포에서 같이 임하게 하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재창의 운동이 폭포에서 같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말씀해 고사를 다하시고 찬양과 은혜가 충만 충만함으로 세상에 볼 수 없을까 할 수 없는 그 같은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들로 영광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할 수 없으기 원하여 기도하며 자랑 보수가 하나까지라도 지켜봐야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아버님의 참사가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부러지옵시기 원하며 참사하지 못한 전세경원일자라도 아버님의 2019년 아버님의 인도에서 아버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교통상으로 아버님의 운명 직전에 있는 영혼일 아버님의 대인님의 기도를 받고 아버님의 소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기원하였습니다 이젠 어떤 운수하기도 송사하지 못하게 놀라운 기사가 표정으로 희한하는 거로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하느님의 섭례와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아멘가이로 대폭발로 나타내보인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인 나이다 전해가신 아버지여 전해가신 아버지 응답하니마여서 아버님 마음껏 마음껏 불의 역사로 청만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기 원하여 기도하시고 복잡이 제창자 일곱놈 아멘님 옆에 그리로 영광을 드리며 복잡이 제창자 일곱놈이 마음껏 임하게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청년의 불사로 임하게 하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이다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광받으실 아버지 앞에 영광 나타내보인 바다 기도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그러므로 이번 세련을 통하여 온수만의 진지리 만민에서 다 떠나게 하시기 원하여 기도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우레가 찬림으로, 쟤 이름으로 순회하시며 영광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원들을 찾게 하시기 마라 기도하시고 더 많은 majors 찾게 하시기 마라 기도하시고 이러믄 소련을 그점으로 봉히 열매로 축복이 열매로 영원들의 잘 되고 범사가 잘해 간걸 축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며 나이다 아버지님이오, 쟤 이름으로 속하는 모든 영원들을 상급되며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만민, 복사에도 함께 하시기 마라 기도하시옵시옵시기 찬양을 덮는 모든 찬양팀들 무용팀들 감동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함께 아버님과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전국 전세계에서 은혜에 시간축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기도하며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신 바다 기도하시옵소서 기념하며 아버님과 철회의 이 시대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된 것 같이 이분은 그 아버님과 축복의 철회의 통하여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영적 장소들로 나오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옵소서 기념하며 기념하며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영적 장소와 여울 사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에 행변하는 영적 장소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기념하며 할렐루야 축복의 시간이 영답의 시간이요 영광도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닿았기야 초수기는 원하 기도하며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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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행복을 지적해 만물의 영혼들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영혼들이 되어서 이처럼 달려가 또 달려갑니다 아버님 만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를 하러 가시어서 아버님여 세상과 나는 상을 하고 아버님여 제 이름의 진을 맞게 합당한 영혼들로 축복하는 영혼들을 더욱더 아름다운이 호소할 군대가 되어서 아름다운 나부대 뜻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최창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태안 목자를 통하여 나부대의 택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게 열린맹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최단한 아름다운 뜻을 아름답게 영광 드리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로에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을 수 없으니 영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하늠의 사랑으로 영광 드리며 아름답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나이다 갈매산에서 쌓은 번제물 찬양 부르겠습니다 갈매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갈매산 제다 갈매산 제다 우리의 불로서 나타나시오 엘리야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와 내가 지금 주와 아버지여 샘밀라여 불렸습니다 응답하소서 나무랑은 뜻을 목자가 훼쳐놓은 나무대 축복의 역사를 마음껏 이뤄드리기 위해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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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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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의 하나님 다음절은요 내일 하기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우리의 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미도 뭐라까 하시고 충만을 뭐라까 하셔서 우리의 보이는 성전이죠 신속히 이루어지고 마음의 선도 응답받으며 각자의 사명들을 넌 일일이 기도 제목을 안 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최고의 아름다움 영광들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심원과 사명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기도까지 하시고 당장의 기도 받고 마치겠습니다 제이여 엘리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였나이다 불로 응답하시였나이다 놀라운 근육을 역사하시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일꾼들의 한마음대 하나가 돼요 엘리야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전이죠 형도 함께하시였나 기도하시였나이다 영원을 군들 수 있는 부든가 아버지님 요리오 사람을 들을 믿음과 아버지님 요리오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통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기도하시였나이다 할렐루야 응답과 축복을 역사하시였나 대기도 하시고 마음껏도 깨운감 돌리며 통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기도하시였나이다 엘리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불로 역사하여 접수기노나 기도하였나이다 뜨겁게 뜨겁게 달려온 세 모두를 불로 응답하시고 축하하여 접수기노나 기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통전이 정통교육사하여 접수기노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할 때 아버지께 살아가신 놀라 축복과 은하권대 영감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줄지를 믿습니다 영주의 믿음으로 온 사람을 믿음으로 허락가에 치여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기노나 기도하며 아버지가 나 너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했나니 아름다운 믿음으로 영광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밤을 따라 영광을 들으며 아름답게 열매 맺혀 들리기에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줄 수기노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응답하소서 성전이 영통께 아슴 가득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첫사랑이 충만하여서 삶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기노나 기도하며 은혜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줄 수기노나 기도하며 성렬의 불사리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접수기노나 기도하며 아멘 불러불리오사여 접수기노나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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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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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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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 형통께 욕사하자 접수기노나 기도하며 기도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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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바라바 기르밴더바라바 할렐루야 스마잉하라바 기린대로 모이게 스마잉 응답하셔도 척박하셔도 성진지형 동교회에 좋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요사군 내가 여긴 나이다 응답하시고 척박하셔서 만큼만큼만 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폭바되고 만증바되는 척박의 열매가 맺겨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모두가 장면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경제률부터 지켜봐야 좋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코로나로부터 지켜봐야 좋시기노나 기도려옵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폭댄 나라 암단 나라가 되기도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아버님 요식의 아름다운 극복된 나라라 척박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아버님 우리 모두가 아버님 요식의 아름다운 극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아버님 요식의 아름다운 극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받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아버님 방역 성질도 잘 지키고 통과 뎁력도 아버님 요식의 모든 손도 잘 씻고 아버님 모든 분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고 마스크도 잘 써서 아버님 요식의 이름으로 모두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이 나라의 아버님 요식 경제에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고 정체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하나님은 그 다음 내 한 사람을 펼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있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 아버님 요식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빛들이 아름답게 영광들이며 있는 곳마다 그 땅기를 바래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 아버님 올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에 넘쳐서 아주 아름다운 영혼들을 천굴 향하여 힘차게 달리거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아버님 요식 코로나의 반역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을 취소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 아버님 요식 우리 모두도 제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은 정권당가에 채워서 아버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 우리 아버님 작정하여서 아버님의 시비를 작정하여 드려옵나니 시간 시간을 를 베풀어 주시기노나 하며 마음을 다고 뜻을 나의 아버님 들을 때 아름다운 끝없는 사랑으로 축복의 아름다운 영혼들로 다하여 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이다 저도 성대를 보아여 지쳐서 성대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노나 하며 불같은 기도를 차린다게 하슴바 대게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 오늘도 사랑하는 성대인들이 사랑하는 목자님의 기도를 받을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한주간 또 대게 도와주시기노나 기도려옵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 우리 제스 그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전 세계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객해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다나 모든 질병, 균, 연약하마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절증,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히 가야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배기는 걷고 뛸 지어다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 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먹어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잉태의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가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도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래기여기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을 세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자리를 사여 주옵시고 그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소 그 앞서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멘